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 김지영이고요. 드디어 2024 All-in-One Basic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할게요. All-in-One 본 강좌가 됐던, 베이식 강좌가 됐던 제 1의 목표는 이겁니다. 제가 방금 1강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 OT 영상을 찍는 건데 그때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말했던 게 우리는 언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느낌과 감각, 필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어인데, 인간이 만든 언어인데. 근데 문제는 이 느낌과 감각, 필만 있을 때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어찌어찌하게 맞추긴 하는데 이게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하는 맘 한켠에서의 불안함, 찝찝함이 있다는 걸 아실 건데 그 말은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제 이 교제와 수업은 이것만 하는 영어가 불안할 때 나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한가?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는 올인원 수업의 베이식 판입니다. 그러니까 올인원 수업을 이미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OT는 아마 되게 익숙한 내용들이 많을 거니까 스킵하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베이식이기 때문에 올인원보다는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좀 쉬워요. 근데 완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맛보기 강의로 여러분들 1강 들어보시면 참 좋긴 하겠는데 1강부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지문을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쉬움 이게 아니고요. 기본이야 기본. 꼭 되어야만 했었던 것들. 자 근데 이건 밝혀두고 갈게. 올인원 교제의 수업은 대부분 평가원 수준 지문 대부분은 고3 교육청 수준의 지문을 가지고 다뤘다면 얘는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내지 1학년 지문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가끔가다 제가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고3 지문을 차용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지문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1학년이다. 고2가 좀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능력 영어적 능력은 아마 외웠던 단어 해석해봤던 감 풀어봤었던 문제들의 개수가 뭉쳐져서 뭔가 존재하는 그런 어떤 것일 거야.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는. 근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막 읽고 풀어도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뭐다? 고3 수준으로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들 그리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난이도에 따라서 성적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되게 많을 것이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불안을 깨트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지문의 난이도만 좀 낮춰서 똑같이 올인하라고 수업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 이 수업도 제가 겸손 떨 수 없는 수업이죠. 하시면 좋아요. 추천 대상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수준을 내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라는 친구들 이거나 아니면 고1,2 친구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건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올인원에 이거 베이직 말고 V 올인원의 수업을 쭉 가는데 혼자서 이걸 내가 연습하는 용도의 교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해가 딱 좋아요. 혼자 연습할 때는 얘들아 너무 과하게 어려운 지문보다는 좀 읽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지문 가지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거든. 베이직은 연습용으로도 좋습니다. 올인원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됐지? 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 아니 이 지문이 뭔 말인지는 알겠거든? 근데 선지가 헷갈리는 거야. 이런 고민이 있잖아. 또는 이 지문이 도대체 뭔 개소리를 하는지를 아예 모르겠어.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 또는 사실 제일 많은 건 어딜 거냐면 욕일 거야. 여러분들 대다수는요. 제가 아까 1번 문제의 1강이 나오는 문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되다 안 되다를 반복해요. 문장들 들어가면서. 자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고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여러분들의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치명적인 문제들일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어떤 언어적 소양을 단어 어법 문장 글 읽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문 내에서 해결하는 수업이 바로 올인원입니다. 다 해요. 지문 내에 들어가 있는 주요 사항들 다 해요. 됐니?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성적을 진짜 제대로 올리고 싶으면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지난 세월 책임지를 정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봐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마 대다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났거나 고3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실력 자체가 약간 좀 불안한 친구들이 많을 건데 나 한번 물어보죠. 너 고3 수준의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책임져왔냐? 아니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할게. 여러분들 이 지문 하나를 고3 수준에 해당하는 지문 하나를 뚫어내기 위해서 너에게 그동안 주어져 왔었던 어휘 책임졌어? 근데 그 어휘가 어느 정도 수준이니? 그걸 제가 이 교재를 통해서 대신 책임 어느 정도 드리려고 고3 넘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휘 말고도 이 지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어렵지만 해결해서 뚫고 나가기 위한 구문 능력 저 책임졌니? 책임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그게 지금 불안하신 분들 나라면 지금 이 정도면 고3으로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자격 요건이 있을 건데 그것이 책임졌던 그 세월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자꾸 책임이 반복되지만 지난 세월에 책임을 얼마나 졌냐거든요 그게 안 되셨던 분들은요 이 수업 통해서라도 한 번은 잡고 가세요 아 나의 내가 고3 수준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구문 능력 책임졌는가 마찬가지야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한 핵심 문장을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책임을 젓는가 핵심 문장이 어떻게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졌는가 단어 구문 그 다음에 문장 나는 좀 되는데 이걸 진짜 문제 풀이까지 끝까지 가게끔 하기 위한 나의 글 읽기 능력 나는 지금 책임지고 간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단어만 외웠고 그냥 문제만 많이 푼 사람인가 자 그 시점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가장 적절한 난이도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 구문 문장 글 읽기 능력 다 지문 통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다룰 겁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나눌게 올인원이라고 했잖아 지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는 수업이라고 어휘 업법 구문 그리고 문장 자 예를 들어 어휘 얘기 한 번 잠깐 해볼까 얘들아 자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니까 듣고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인지 아닌지 한 번 판단해 보세요 베이직이긴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수능이잖아요 자 수능에 실제 이런 문장이 나왔어 31번 빈칸이었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정답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오답률 1등을 먹은 거야 자 왜 그럴까 단어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책임을 졌냐고 이 수업 책임용이라고 그랬잖아 세컨대어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이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틀려요 빈칸을 못 넣어요 세컨드니까 뭐 1분 1초 할 때 초? 초? 아니요 너가 이 단어를 봤었을 때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단어까지 될 수 있냐는 거야 즉 중요하지 않은 구차적이야 2차적이야 이 느낌이야 아 나는 그 정도까지 단어 확장이 안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단어를 책임져야 될지에 대한 그 책임의 한계선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올해는 베이직부터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가세요 더 구체적 설명은 제가 문제 통해서 해드릴 거고 음 한번 다시 테스트 좀 해볼게 얘들아 자 이 정도 단어 여러분들 괜찮니? 퍼스 버튼 누르시고 한번 보세요 기본 의미는 괜찮아? 이거 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또는 1학년 수준 단어야 책임졌어? 대부분 여러분들 이런 단어 나오면 이 정도의 해석은 됩니다 돼야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베이직에서 다루는 단어는 이것보다 조금 더 한 칸 더 가야 돼 즉 다시 말하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장착돼야 돼요 즉 어휘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진다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인펀트 영유아 여러분들은 맨날 응애응애애기라고 외우는 단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 인펀트 like sweet things 고1,2에만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애기들이 달콤한 것들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른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또 틀려요 단어 한 큐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영유아는 태어나자마자의 아기이기 때문에 본능만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 아기들 인펀트들이 하는 행동은 인간의 본능의 행동이구나 이렇게까지 확정이 돼야 돼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펀트 like sweet things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인간은 원래 달콤한 걸 좋아하기를 타고났다 본능이 단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읽혀야 돼 여러분들 괜찮니? 그냥 고3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겠니? 아니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정도의 의미까지를 가셔야 돼요 alien이 외계인만 가시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외계인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외부인, 외부의 존재 떨어져 있는 이거까지 확정이 되셔야 된다 이런 걸 지문 안에서 제가 좀 다뤄드리는 수업이에요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 어휘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기출 어휘 기출 어휘라고 하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흰색의 기본 의미 흰색, 흰색 근데 올인원 베이스에서는 뭘 다뤄드린다? 어디까지 더 나아가야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플러스 알파 즉, 어휘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 에 대한 얘기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됐지요? 근데 올인원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이걸 단순히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실제 기출 문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좀 보셔야 되잖아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 2020년의 평가원 문제에 나왔던 문장인데 내용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내용 볼 필요는 없는데 너네 해서 여기 demanding 해석되니 요구하다 수요? 안 돼요 게다가 상상해보세요 How demanding it would be 얼마나 그것이 demanding 할지를 상상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demanding은 부정적 뉘앙스에 힘든 어려운까지 되셔야 돼 자, 여러분들의 어휘는 안녕하십니까? 그냥 3학년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지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기껏 다 읽었는데도 문제를 틀리게 된다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지문 통해서 알려드리죠 올인원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단어만 보나? 아니지 단어 제대로 뚫어놨으면 그걸 통한 업법 구문에 해당하는 해석이 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 천막 지키고 조금 특이한 형태에서의 분사 구문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분사 구문 어떻게 많이 배웠냐면 뭐뭐 하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해석하라고 배워 근데 너네 이거 하면서 이면서만으로 해석이 잘 안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긴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해석에 대한 업법 구문 또 올인원에 녹아져 있습니다 물론 업법 문제 풀이만을 위한 업법은 그냥 부위 업법을 가시는 게 맞고 문장 해석만을 위한 수업은 부위 구문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올인원에서 하는 건 뭐냐면 지문 안에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야 근데 이 수업이 어마무시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죠 그냥 잠깐만 얘기해 드리면 봐 or imagine 상상해보세요 엄마가 있어 자기 두 살짜리 딸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엄마야 허용하면서 물론 틀린 건 아닌데 분사 구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제 이게 언어적으로 다가오냐면 뭐뭐뭐뭐뭐면서 이면서라는 말보다는 상황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아니 얘들아 우리말은 조사 같은 게 있고 격을 주는 언어적 장치가 있으니까 이게 모든 개별적 단어에 격이라는 게 생기는데 자격이 생기는데 영어에는 얘들아 조사가 없어 그냥 단어의 나열이야 우리랑 언어가 달라 위치 언어라 그러죠 똑같은 a boy 라고 얘기해도 주어에 있을 때는 소년이 이라는 이라는 조사가 붙고 또는 은 이라는 조사가 붙고 목적어 있을 때는 소년을 우을 이라는 조사가 우리말로 의식적으로 더 해지는 거지 근데 영어에는 그런 조사가 없어 뭐뭐냐면서 뭐뭐냐고 뭐뭐냐면서라는 분사 구문에 이면서 하면서 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것만 나타낸 단어가 없다고 그러니 우리말로 그냥 일율적으러 바꾸는 해석이 아닌 언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적 해석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엄마가 있어요 두 살짜리 딸에게 지금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데 뭐 하면서 보다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공상이라고 하는 거 장난감과 노는 어떤 공상이라는 것을 허용해 주는 상황인 거구나 라는 그 말이 중요한 거지 그걸 우리말로 일대일로 바꾸는 건 의미가 없는 짓이야 영어인데 한국말이 아니고 번역과 시험이 아니잖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알면서 아니 그냥 그녀의 엄마가 거기 있고 그녀에게 아기에게 이용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아는 상황이구나 라는 덧붙이는 말이라고 이거에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분들 1강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해 놨어요 한번 가서 경험을 좀 해보세요 그런 업법과 구문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수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올인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업법 구문은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기출이나 아니면은 내신에서 배웠었던 기출 업법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수업이야 그게 뭔데? 해석이야 해석 나는 구문적인... 그러니까 업법적 구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업법적 구문은 자꾸 한국말로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나오거든 영어를 영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 수 있게끔 해석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그거잖아 지문을 읽으면서 나눠 끊어 읽고 막 끊어 읽고 괄호 치고 넘기고 이러다 정신 나가 막 끊어 읽기 하다가 쭉 읽으면서 정보가 누적이 돼야 되지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지문 안에서 알려드리는 수업이라고 올인원이라고 그랬잖아 자 지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어휘 능력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나의 구문과 업법 능력 나는 어디까지 책임졌어야 되는가 그럼 뭐만 남았어 이제? 야 그러면 내가 단어도 되고 업법 구문이 되면 이 문장의 실질적인 해결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장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이라는 건 봐봐 얘들아 2020년 평가원에 나왔었던 지문을 제가 그냥 일부를 갖다 붙인 건데 여기까지 한 문장 여기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 자 근데 이 문장이 얘들아 이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에서의 단순 해석 그냥 의미 파악을 위한 것만 하는 해석 근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의미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지 안 될 때의 전형적 샘플이 거야 보면 실제 여러분들 이게 공식 해석이거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겠네 이해? 봐 현재의 다윈적 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가정이다 벌써 답답하죠 엄격한 다윈설에서 원동력은 환경적 위협이다 위협이 없을 때 자연선택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의 변화를 유전적 변화나 영역별 뇌 모듈의 무에서의 출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맞죠 이거 읽으면 스발!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인원 베이직은요 이 내용상으로 어려운 문장들의 조합을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하나로 쫙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기준을 알려드리는 수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해석을 넘어서서 어려운 내용을 내가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주는 수업이라고 다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 프라임 무버 무버 무버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들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움직이게 해주는 힘 원동력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이 이기적인 유전자는 뭐의 원동력이 된다?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그럼 뭐가 있으니까 뭐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니 다시 이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래 그럼 뭐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지 이 때문에 얘가 된다는 소리지 얘가 원동력이 돼서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소리잖아 이 복잡한 내용들이 결국 핵심이 뭔지 아니 얘들아? 이 둘 사이에서의 명확한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뽑아내면 나머지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읽히게 돼 있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어법과 구문 단순 해석을 넘어선 어려운 지문일 때 문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1일 때 내가 맨날 외웠었던 단어의 조합으로 나오는 이미지 독해 단순 해석력 물론 중요하지만 고3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가 책임지려면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하다? 문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가 중요하다 단순 달달달달달달 해석해서 남는 게 전혀 없는 그런 거 말고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알아내기 위해선 필요한 능력이 따로 있다 그게 우리는 베이직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2024 all-in-one basic 할 내용들은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이 수업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 쟤 뭐지 뭐 강의 하나 팔아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상업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선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뭔지 아니? 내가 아무리 왈가왈부인가? 아무튼 해봤자 여러분들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가서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맛보기 강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OT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 지금도 물론 OT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어떤 과목에 어떤 것들을 갖다 들을 것인가는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려요 첫 번째는요 수강평 읽어보세요 올인원 베이직 수강평 또는 그냥 올인원 수강평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수업이니까 수강평을 읽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제 칭찬을 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가 수강평을 굉장히 열심히 잘 써놨거든요 그 열심히 잘 써놨다라는 건 기존에 어떤 상태였던 친구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던 친구들이 뭐를 하니까 무엇이 고민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나와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상황인지 아닌지를 비교하시고 판단하시는 거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맛보기 강의를 들으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물론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교재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 지문이 있고 필기란이 있고 지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쭉 뽑아내었던 이런 페이지가 항상 이렇게 두 페이지로 연속해서 나와있을 거거든 근데 제가 1강에 관련된 교재 한 문제예요 1강이 인트로 좀 얘기했었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를 좀 했거든 고2 문제로 그거 제가 첨부 파일로 그 문제 파일만 하나 좀 첨부해 드릴게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한 30분만 투자하세요 진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1강이 근데 30분이 아니네 인트로도 있으니까 한 50분 이상 되겠다 한 60분 되겠구나 얘들아 아무튼 이 정도 투자하세요 근데 아마 이것만 들으셔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 제 생각엔 그렇다 아무리 뭐 제가 얘기해봤자 당사자가 아니면 아닌 거니까 보셔서 제 말투 제 표정 제 몸짓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좀 맞아야 되긴 할 거 아니야 경험을 해보시라 마지막 다짐해 한 말씀 하려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좀 세게 얘기할게요 어렸을 땐 제가 고등학교 때 증오했었던 집단이 본인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마구 설명을 하는데 듣는 내 입장에서는 야 과연 내가 현장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고 이게 자연스럽다 그러고 나 그때가 제일 힘들었거든 소위 말하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질문을 해도 야 이건 이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이거지 하고 확 넘어가는 거 제가 그거 되게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올인원 올인원 베이직 뭐 유형독해 등등등을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할 건 선을 그어드리고 싶어요 얘들아 요 부분 너 이해 못했지? 나도 모르겠어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현장에서 라고 하는 선을 그어드리고 싶어 해야 될 것과 하지 못해도 되는 것들 그래서 제 다짐이 이거라고 마구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때려박는 게 아니고 너네들 내가 봤을 때 얘네들 이거 시험 현장에서 이건 절대 못한다 그럼 나도 얘기 안 할 거야 나 그거 안 가르칠 거야 차라리 나도 틀릴게 차라리 평가원을 욕할게 그게 나 괜히 말 막 꾸며대면서 배경지 시작 때려박으면서 이런 것들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디 실전에서 못할 것은 제가 절대로 가르치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은 아 여기까진 돼야 되는구나 여기는 안 돼도 되는구나 선을 저를 통해서 문제 통해서 좀 봐주시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복습하신 다음에 챕터 1의 제목이 거거든 감각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나랑 노력을 한동안 같이 합시다 시험장에선 제일 좋은 건 감각적으로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 감각을 위해서 우리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좀 있거든 그걸 나랑 챕터 1에서부터 좀 같이 하자고 참고로 복습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교재의 인삿말 아래쪽에 제가 집어넣었으니까 복습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뒤에 워크북도 있어요 워크북은요 제가 새로운 문제 집어넣지 않아요 이 수업에서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들아? 지난 세월 책임지기야 고3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책임지는 거야 워크북도요 새로운 문제보다 네가 했었던 지문을 똑같이 지문만 작은 글씨로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끔 재탕할 수 있게끔 집어넣어 놨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책임집시다 제가 봤을 땐 우리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고2 수준의 지문만 책임져도 여러분들은 고3 수준의 것들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작용 요건이 부여되게 될 거라고 봐요 됐죠? 자 지금보다 조금 덜 피곤한 제가 이제 1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맛보기 강의 및 교재를 통한 1번에서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의식적으로 같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성취를 우리 이뤄내도록 합시다 1강에서 뵐게요 김지영이었습니다 1강에서 뵐게요